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록 정답을 바꿔드리는 정답학 정우입니다. 올해 선생님이 새로 준비한 S9S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S9S, 일단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S9S이 뭐냐면 Special 9 Skills 벌써 우리 조교들은 줄여놨더라고. 선생님은 그냥 Special 9 Skills, 그래서 S9S 딱 했는데 더 줄였더라고. S9S, S9S, 그래 내가 너희들의 경향을 더 파악하지 못했다. 자, S9S, 끌읍시다. 앞으로 S9S 합시다. S9S, Special 9 Skills 자, 특별한 9가지의 기술들이야. 지금 우리가 양쪽관계 중화반응이 준킬러 내려왔잖아. 그치? 양쪽관계 중화반응이 더 이상 킬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준킬러로 내려오면서 다른 주제들이 준킬러 수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작년에는 이제 테마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양쪽관계 중화반응 두 개의 주제만 다뤘거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거의 그냥 18 플러스 2 느낌이었어. 18문제에다가 나머지 두 문제 어려운 자, 그렇게 해서 킬러 문항이 있었는데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관계 중화반응이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이제 난이도가 확 낮아진 게 보였죠. 그래서 더 이상 킬러가 아니야. 그래서 준킬러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이 준킬러로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기출을 풀어봤다면 아마 느끼게 될 거야. 아, 이런 주제들은 꼭 양쪽관계 중화반은 아니어도 화학식과 뭘? 기체, 혼합기체 해석 같은 거 있지. 그 다음에 동의원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pH, POH 계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출을 풀고 나니까 조금 더 스킬이 필요하겠구나. 조금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문제를 푸는 기술을 알고 싶고 더 심화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스구스. 자, 스페셜 나이스 키스. 자, 줄여서 이제 앞으로 너무 기니까 스구스 하자. 자, 우리 스구스에서 그래서 다뤄야 될 9개의 주제는 뭐냐면 소개합니다. 자, 일단 양쪽관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화반응. 늘 이 두 개는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4페이지 보면 양쪽관계 중화반응. 그리고 이 화학식과 뭘에 관한 주제가 하나 들어오지. 이게 혼합기체인 경우도 있지만 혼합기체가 아니어도 각각의 뭐 실린더에다가 각각 하나씩 넣어놔도 자, 그거에 화학식과 뭘에 관한 기체 해석이지 주로. 자, 그 부분에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쪽관계 중화반응과 거의 동급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주제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원소. 뭐 항상 들어와야죠. 동의원소는. 자, 그리고 이제 금속 양의원 반응. 이 주제는 선생님이 더 다른 강의가 없나요? 자, 그걸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 학생 말을 듣고 아,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자, 그래서 금속 양의원 반응. 금속, 정확하게는 이제 금속과 양의원 간의 반응인데 금속 양의원 반응 그러면 누구나 알아들일 것 같아서 제목은 이렇게 지어놨고 자, 그 다음에 오비탈과 양자수. 이 부분도 이제 좀 스킬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몰릉도와 중화력도. 이거는 한꺼번에 넣었어요. 왜냐면 공통된 주제가 있는 거지. 화학신자물의 시퍼디 뭐 이런 거. 자, 퍼센트농도로 몰릉도로 바꾸는 그런 주제가 공통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몰릉도하고 중화적정. 자, 특히 몰릉도는 이제 혼합 용액에 관한 몰릉도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스킬을 익혀야 될 것 같아서 자, 그 부분도 넣어놨고 자, 그리고 이제 PH, POH. 여기는 진짜 스킬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내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PH, POH 넣어놨고 마지막으로 산화원 반응 개수 맞추기. 그치? 처음에는 귀여웠어요, 얘가. 그냥 미지수만, 개수들만 미지수로 돼 있어서 내가 푸는 방법이 되게 간단했는데 요새는 살짝 무서워졌어. 그러니까 화학식에 미지수 들어오고 뭐 이온가에도 미지수 들어오면서 미지수의 위치가 좀 다양해지면서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조금 더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서 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면 내가 가려웠던 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기출을 이제 풀어본 상태라면 아, 요런 주제들은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강의는요. 이 스구스, 얘는 심화 개념, 심화 스킬에 관한 강의예요. 자, 그래서 수강 대상은 일단 기출까지는 다 풀었어야 돼요. 기출 다 안 풀고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 진짜 의미가 없어. 기출 다 푼 상태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 강의는. 자, 그래서 아직 기출이 마무리가 안 됐다. 개념 듣고 기출 듣는 중이다. 마무리 짚고 들어오세요. 다음 달 수능 아니야. 다음 달 수능 아니야. 아, 아마 10월에 들으면 다음 달 수능이겠구나. 근데 그런 학생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자, 지금은 기출이 먼저야. 기출 먼저 정리하고, 자,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강좌는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자, 수강 대상이 1, 2, 3등급. 자, 그리고 이제 N수생은 바로 돌아가도 되겠죠. 아, 이제 N수생들 또 기분 나쁘냐. 아, 이제 알파벳 중에 N을 그렇게 싫어한다며. 자, 그래서 미안해. N이라는 글자를 써서 미안한데 어쨌든 다시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수강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출 끝내고 들어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강좌가 딱 여기 필요할 것 같더라고. 선생님이 이 강좌가 없었는데 이제 기출 강의는 이제 우리가 개념의 정답에서 개념편, 문제편에서 기출을 선생님이 다 다뤄줬지. 이미 완강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기출을 다 풀고 나서 이제 변형 문제들이 있을 거야. 기출의 변형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N제,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인데 아직 기출을 다 풀고 나서 이제 N제나 모의고사로 넘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야. 기출을 다 풀었는데 야, 이거 과연 내가 기출이 제대로 된 거냐? 어, 이거 제대로 내 걸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스스로 의심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누구나 그럴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딱 필요한 강의 어, 그게 쓰고 쓰여. 그래서 기출과 변형을 조합을 했는데 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비율로 해야 될 거냐? 어, 근데 이제 이미 기출은 다 푼 상태잖아. 그러니까 기출의 비율은 조금만. 왜냐하면 중요 기출들만 다시 한 번 다뤄주면서 그 기출이 변형이 되면 어떻게 출체될 수가 있는지 그걸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전체 182문항입니다. 전체 182문항 중에서 기출은 28% 그 다음에 변형은 72%예요. 그러니까 이 182문항도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어,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어, 그러니까 200문제가 넘어가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요새 그 되게 쇼츠에 쇼츠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긴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압축이 돼 있습니다. 압축이 돼 있고 182문항이면 200문제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 100문제면 너무 적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문항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율 조정이나 아니면 전체 문항 개수를 다 고민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중간 형태 기출에서 나중에 변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형태로 요 스급수가 준비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중요 기출을 몇 개 다뤄줄 거예요. 꼭 다시 봐야 되는 것들 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형돼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자,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자, 스고스 강의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스고스 강의는 이제 내용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방금 봤던 그 아홉 개의 주제들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킬 정리를 쭉 해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더 다뤄주고 싶었던 부분들 심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실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스킬들이 있을 거야. 그 스킬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홉 개의 주제에 대해서 스킬 정리 그 부분이 이제 교재에 제일 먼저 구성이 돼 있을 거고 각 주제별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진짜 꼭 풀어봐야 되는 이건 뭐 선생님 혼자 선정한 게 아니라 우리 연구자들과 같이 고민했어요. 같이 고민해서 자, 이건 어떨까? 이건 다시 풀어보는 게 나을까? 어,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되게 상의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될 것 같다. 이거 잘 이해 못하고 그냥 대충 풀었을 것 같다라는 주요 기출문제들 자, 그걸 선정을 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28%가 실려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문제 바로 오른쪽에 그래서 페이지 구성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이 주요 기출들 있지 이게 우리 교재에 보면 왼쪽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그 주요 기출에 변형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주요 기출을 한번 같이 풀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아, 이 기출을 이렇게 푸는 거였지 그래서 그게 적용되게끔 이게 배운 게 적용돼야 재밌잖아. 그래야 내가 뭔가 익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풀어봐야 되는 주요 기출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 기출의 변형 문제가 실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요 기출과 변형을 반복할 거야. 주요 기출, 변형, 주요 기출, 변형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한 스킬마다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나서 주요 기출을 다 풀었다라고 하면 이제 단원 문제가 시작될 텐데 단원 문제가 이제 실력 확인 문제라고 제목이 붙어 있을 거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변형 문제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 변형하고요. 그 다음에 실력 확인 문제들은 100% 신규 제작한 문제들이고 난이도도 신경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를 줘야 될 거냐. 작년에 이제 킬러 배제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작년 9월과 수능 수준 그 수준보다 1.5배는 높였어요. 왜냐하면 난이도 좀 더 올려놓는 걸 공부하는 게 그래도 공부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걸 익혀놓으면 그것보다 낮은 난이도로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높여서 문제를 제작해서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기출이 됐을 때 이거보다 난이도가 낮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 내가 푼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쉽구나. 쉽구나 라고 느끼는 게 훨씬 좋잖아. 그래서 난이도는 높여놨고요. 올해 선생님이 출제진들, 우리 연구진들을 전부 다 교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트렌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출제진들이 전부 100% 새로운 분들과 제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제들이 이 스구스에 처음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들 우리 정답 모의고사들이 조금 장난이 아닐 거야. 기대도 좋아. 자, 그래서 스구스에서 먼저 한번 맛을 보세요. 그래서 난이도 1.5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 그걸 한번 경험을 하고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몇몇 문제들은 조금 계산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수능은 그거보다 난이도가 낮게 나오겠지만 아, 이 정도 계산량도 연습을 좀 하자. 그런 취지로 다 고민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면 도움이 될 거냐. 라는 걸 충분히 고민해서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 되게 어려운데 욕할 수는 없어. 어려운데 깔끔하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막 숫자 가지고 장난을 쳐서 막 계산 갖고 고생시키는 그런 문제들은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 수능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뭔가 어려운데 깔끔해. 그런 것들로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자, 난이도가 높은 실력 확인 문제들 한번 보면서 아, 이 주제에서는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알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적당한 분량으로 182문제는 적당한 분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출과 변형 사이에서 기출의 난이도가 높은 그 중간 단계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건지를 보여주는 강의가 쓰고스 강의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끝나고 나면 홍구쌤의 시그니처 강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쌤이 그렇게 열심히,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그만큼 교재들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본책 본책과 해설집 자, 분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해설이 상당히 많아요. 자, 해설을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썼고요. 자, 이 본책 해설집에서 좀 그 사진상에 지금 이게 다 못 담아 화면상에 지금 다 못 담아 주는데 실물을 받은 학생은 뿌듯할 거야. 정말 뿌듯할 거야. 선생님이 그 표지를 이제 샘플을 받았거든. 딱 보고 여기로 갈게요. 굉장히 간지나요.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 많이 보여주세요. 자랑해.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그래서 겉표지도 되게 상당히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썼고 자, 본책 해설집에서 눈에 띄는 거 있나요? 그치? 이게 다 너희를 위한 배려야. 해설집이 다 스프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기기 편하게 옆에 딱 놓고 공부하기 쉽게 이 문제 해설 보고 싶은데 두 페이지 펼쳐서 다른 문제 해설까지 같이 보이게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문제 해설만 딱 볼 수 있게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자, 그 다음에 펼쳐 옆에 펼쳐놓고 공부하기도 편하게 본책보다 사이즈는 약간 작게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거든 근데 똑같은 사이즈보다는 약간 작은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자, 사이즈까지 신경을 좀 썼고요. 자, 안해를 좀 보면 아, 그리고 이거 얘기해야겠다. 자, 전문화는 전부 다 손에설로 돼 있습니다. 182문제가 전부 다 손에설로 돼요. 그래서 진짜 제작기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게 한 3번 갈아앞은 것 같거든. 처음에 쭉 만든 다음에 아, 이거 아니다. 다시. 거의 다 갈아앞았어. 그걸 한 3번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연간 커리어에서는 2월 초에 낼 거다라고 빠르면 2월 초, 2월 중순 늦어도 2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2월 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늦어진 건 해설집을 3번 갈아엎어서 근데 그러고 싶었어. 그냥 어설프게 주는 것보다 진짜 잘 만들어서 주고 싶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전문화 손에설로 이 내용을 3번 갈아엎었다고 표현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해설집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자, 본책 안에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본책 안에 보면 아, 선생님이 그 교재 활용법 다시 찍을게. 여기서 보여줄 건데 교재 활용법 다시 한번 찍을게요. 언박싱. 그거부터 한번 쭉 보여줄 테니까 자, 그때도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각 주제별로 선생님이 개념에서 더 다루지 못한 심화 개념들을 한번 쭉 다뤄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용 정리하는 부분들. 자, 그 부분을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좀 전 거는 이거죠. 중화반응. 중화반응에서도 이제 이온수하고 모든 이온의 몰렁도의 합 자, 그 그래프들을 조금 더 심화할게 여기는 좀 다뤄놨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양이온 반응에서도 케이스별로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게 이런 이제 심화 개념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푸는 스킬들을 같이 이제 설명을 각각 해줄 거야. 스킬별로 자, 그리고 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요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요 기출문제가 있고 이게 왼쪽 페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이 주요 기출문제에 변형문제가 실려있을 거야. 그래서 주요 기출의 해설을 들으면 그리고 같이 풀면 이게 풀릴 거예요. 약간 재밌을 거야. 많이 재밌진 않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약 기출문제 풀고 나면 어? 풀리니까 많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그거 재밌게 푸세요. 그래서 아, 기출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변형돼도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주제 내에서 주요 기출과 변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단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실력 확인 문제 이 부분에서는 난이도 1.5배로 올려오는 문제들을 좀 도전하는 거예요. 좀 고생해도 자, 이 부분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본 책이 구성이 돼 있고 자, 해설집 신경 많이 썼다고 그랬는데 자, 딱 봐봐 그치? 182문장이 전부 다 손해설로 되어 있고요. 자, 각 부분에서 이렇게 뭐 표 같은 형태다 그러면 어디가 1번이다 이 자료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되고 어딜 봐야 되고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해놓고 여기다 쓰면 너무 복잡해 보여서 그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아래에다가 나눠서 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이를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를 다 나눠 놨습니다. 자, 좀 잠깐 양적관계였고 이건 중화반응이고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표를 좀 잘라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가독성이 좋게끔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해설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혼자 공부하면서도 보면서 물론 선생님이 이제 그대로 강의를 하겠지만 이걸 보면서 나중에 기억이 어, 강의가 뭐였더라 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학습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또 하나의 시그니처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한 스구스 스구스 어, 열심히 잘 따라오세요. 열심히 잘 따라오면 아, 이제 기출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진짜 1등급 만점을 위한 강의니까 열심히 잘해서 올해 수능까지 이거 선생님 글씨인 거 알죠? 아, 얘기를 알아야 하나? 이거 선생님 글씨야. 요거.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어, 내 마음을 담아서 쓴 글씨였어요. 그래서 올해 같이 수능 때까지 자,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만 지치지 말고 어, 우리 화학 선택자들 힘냈으면 좋겠고 생지한테 어, 밀리지 말고 자부심 갖고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구스 일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